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 코감기가 좀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맹맹한데 오늘 시간은 특별한 리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좀 떠드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리뷰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중에는 제가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것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털루드라는 시간이라고 할까 아니면 리뷰 예고라고 할까 이게 지금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뷰 예고를 하는 것도 맞는데 좀 뭐 근황도 좀 전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도 좀 장비 얘기도 하고 인생 얘기도 좀 하고 그러려고 이제 그러는 시간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인털루드라고 이제 원래는 바꾼 게 한 6개월 정도 이상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유튜브 소개를 안 해도 적었지만 점점 이 인털루드가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타 연주자로서 사실 인털루드라는 게 저의 시간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연주를 해야 되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보컬들은 거기서 좀 잠깐 쉬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이제 좀 인털루드들이 없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좀 인생도 그렇잖아요 좀 쉬었다 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예전에 이제 막 이제 유튜브 영상을 조금 찍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인털루드 솔로 영상들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쭉 오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리뷰 영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리뷰를 쉬어가는 영상이기도 하고 또 다른 리뷰를 위한 좀 준비하는 시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리뷰 외고를 했었는데 그것도 은근히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따로 이렇게 가끔씩 갖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관심 없으신 분들은 또 그냥 안 보시면 되니까 또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께 또 재미를 드리고자 또 개중에 이렇게 좀 쓸만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타 판썰 기타 판썰을 한번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영상을 올리고 이제 다음날에 존썔가 이제 팔렸습니다 존썔가 이제 팔렸는데 제가 그 전날 이제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 이제 좀 70년대 팬더들이나 80년대 좀 그런 팬더들 좀 써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기타를 보러 온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지금 70년대 팬더도 몇 대 가지고 있고 74년식도 팬더도 가지고 있고 뭐 또 이런 옛날 악기들 그러니까 에릭 클립턴 악기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에 안 그래도 한국에 에릭 클립턴이 인기가 많잖아요 지금 적재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됐든지 외국도 사실은 지금 에릭 클립턴 모델이 어 되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프백도 그렇지만 그래서 어 그 그 뭐죠 어 노이즐리스 픽업 말고 옛날 레이센스 픽업 되게 좋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어 되게 저한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팔아라 나한테 저한테 좀 팔아라 그랬더니 어 자기 이제 그 노후연금을 위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좀 어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어 앰프도 보니까 뭐 70년대 플렉시나 70년대 뭐 60년대 이런 올드 앰프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그러니까 이거다 좀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고 싶은 생각 들었는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마켓들을 많이 보니까 진짜 80년대 70년대 악기들이 가격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뭐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싱싱엄 이제 클래식 엔틱 모델이었는데 그 푸시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푸시풀 이거 되냐고 안 되냐고 왜냐면 이제 빙티지 악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싱싱싱을 좋아하지 싱싱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 노이즈도 없고 험버커가 괜찮다 그래서 그 친구도 결국에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할 때 일할 때 좋으니까 그러니까 공연하거나 기칼 때 노이즈도 없고 이제 편하게 쓸 수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썰을 이제 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써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사실 많고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제는 되게 큰 브랜드고 진짜 일할 때 공연하러 다닐 때 쓰기에는 정말 스탠다드 기타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뭐 안 써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기타 여행 하시면서 이제 들려보시는 거죠 그리고 저도 지금 써가 이게 한 세대째인가 네대째인가 하여튼 그랬었는데 꽤 그래도 몇 대 사용한 것 같아요 써도 몇 대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저는 뭐 좀 팬더 쪽으로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저기 그 멀리 그 악기가 하나가 있어 가지고 샵에 그 퓰러토는 아니고 코로나 85년 코로나 공장에서 나오는 모델이 있는 그 샵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중고로 그래서 가볼까 했는데 좀 멀어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타 또 얘기가 막 이렇게 길어지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썰을 정리하고 몇 가지 장비를 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또 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 게 또 우리 기타리스트의 삶 아니겠습니까? 제가 그래서 새로운 페달 하나 구매했는데 바로 이 페달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HTJ Works라는 일본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듀얼 오버드라이브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프리앰프들도 몇 개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다는 얘기는 구멍이 있다는 얘기는 안에 이제 진공간이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진공간이 한 알이 박혀 있는 이제 프리앰프 페달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페달인 거죠 아날로그 프리앰프를 이제 기반으로 한 페달이에요 그래서 피스1이라는 요즘에 이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핫한 프리앰프인데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마침 이제 요 녀석이 중고 이베이에 있어서 이베이에서 이제 비딩을 해서 아무도 찾지 않아요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길래 그래서 제가 샀는데 역시나 아무도 비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한 편이긴 한데 덤블 풀이고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옥스 스톰프랑 연결을 해서 보드를 짜려고 사실 보드도 하나 사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지금 보드가 있는데 이게 그 락보드 4.1 보드예요 4.1 보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몇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정리는 다 안 했는데 뭐 옛날 그 페달 트레인 주니어 사이즈의 보드죠 그래서 페달 보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페달 보드 투 사이즈의 그 가방을 한 10년 정도 이상 10년 이상 쓴 것 같아요 그 사이즈에서 변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무게 때문에 뭐 페달 보드 주니어 사이즈로 갈까? 뭐 투 사이즈에 남을까?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페달 보드 주니어 사이즈나 페달 보드 투 사이즈나 페달을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무게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 지금 그 주니어 사이즈 보드에 막 밑에다가 페달 넣고 막 여기다가 이렇게 테트리스 잘해서 넣으면 페달 트레인 투 사이즈만큼 무겁게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페달을 없을 때는 없을 대로 공간을 남겨놓고 세팅을 하고 아니면 이제 꽉 채울 때는 꽉 채워서 세팅을 하고 그래서 거의 지난 10년 동안엔 사이즈는 항상 똑같았어요 보드가 같은 보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세팅들을 바꿔서 했었는데 이번에 그냥 새로운 보드를 좀 한번 만들어 보고자 그리고 이제 하드 케이스를 이제 살 생각이여서 왜냐하면 이제 공연할 때 그 바 체어나 이런데 하이체어 이제 높은 체어에 앉아서 공연할 때가 많은데 하드 케이스를 밑에 받쳐놓으면 상당히 편하거든요 여기 저 밑에 지금 보이시죠 여기 하드 케이스 있는데 이제 받쳐놓으면 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드 케이스로 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페달 보드 2는 너무 무거워지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페달 보드를 구매를 했고 이렇게 또 프리앰프를 드디어 샀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어젯밤에 한번 테스팅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놀랍게도 기대 이상의 사운드를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깜짝 놀랐는데 해상도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앰프인가 싶을 정도로 첫 느낌은 그렇습니다 첫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볼 텐데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이게 페달형이다 보니까 노브의 그런 가변성이나 좀 약간의 그 뭐 개인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오는 좀 아쉬움들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음 리뷰 영상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하고 혹시나 또 PC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좀 비교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페달을 하나 더 구매를 했는데요 오늘 지금 오늘 도착했습니다 프리앰프는 어제 도착했고 오늘 따끈따끈한 또 페달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개봉기 언박싱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좀 원래 이제 이베이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베이를 이용하는데 그 이베이에 쿠폰이 있습니다 쿠폰 쿠폰이 가끔 나오는데 어 이게 20불짜리 이제 쿠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래서 가격이 조금 내려가가지고 그냥 사야자고 샀는데 배송 오는 기간에 갑자기 50불 쿠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한 3만원 30불을 손해를 받는데 이걸 다시 환불할까 막 고민하다가 그거 환불을 하고 다시 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서 좋은 이렇게 콘텐츠로 그냥 한번 남기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내려놔야죠 자 바로 요 제품입니다 예이 자 UFX 라이언인데요 사실은 이제 좀 쓰고 싶었어요 써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드림유고 같은 드림유고를 다시 살까 이제 고민도 좀 많이 했었는데 드림유고가 사실 중국어 하나가 나왔었는데 저도 아는 동생이 또 구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먼저 사고 저는 또 다음에 나오는 걸 또 사면 되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요 녀석이 좀 가격이 조금 내려갔어요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가격이 괜찮고 쿠폰도 있고 이제 해가지고 어차피 뭐 드림유고 한번 써봤으니까 예 라이언을 사게 됐습니다 와 아주 예쁩니다 드디어 UFX 페달을 많이 사게 되네요 최근에 좀 많이 산 거 같은데 제가 UAD를 좀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좀 마지막에 말씀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는 음 이 지금 프리앰프와 이 라이언 이 두 페달을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루프 페달에다 이걸 넣고 이거를 아마 그 선택 가능하게 해서 이제 옥스 스톰프로 들어가는 그렇게 조금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덤블 사운드도 좋고 마샬 사운드도 좋으면 마샬 사운드도 좋으면 둘 다 보드에 올릴 생각도 있어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둘 중에 괜찮은 게 뭐 하나다 싶으면 이제 하나만 올릴 계획이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뭐 페달 하나가 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븐타이드 H90을 어 드디어 질렀어요 그래서 어 좀 이븐타이드 H90 원래 좀 사고 싶기도 했었고 어 좀 타이밍이 지금 좀 사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서 일단은 샀는데 음 왜냐면 이제 이유가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오늘 말이 상당히 많네요 오늘 얘기할 게 이렇게 말았나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제 H... 아 뭐지요 TC 이제 E90 P 예 뭐 뭐 웬만한 이제 다 아시는 이제 유명한 페달이죠 이제 그 TC 일렉트로닉의 딜레이 디지털 딜레이의 거의 뭐 끝판왕인데 사실 이 녀석을 이제 나오자마자 사실 구매를 했어요 아 요거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맞는데 사운드도 너무 좋고 정말 뮤지컬하게 음악적으로 이게 잘 묻고 그 특유의 정말 사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문제는 사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사고 나서 이제 막 유튜브를 뒤져봤는데 리뷰가 안 올라와요 사용기에는 사용법이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도 아마 여러분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다 프리셋을 사용하지 이 이걸 디테일하게 이제 리뷰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몇 명씩 나와요 한두 명 정도 지금 요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이제 소리 잡는 법을 이제 리뷰를 하는데 그만큼 조금 사용하기는 어려운 페달입니다 아마 좀 뭐 초보자들이나 나는 잘 페달을 잘 못 다룬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다루기 어려운 페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저장해서 여기 물론 이 페달 하나로 코러스 사운드 뭐 플렌저 여러가지 뭐 비브라토라든지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내서 그걸 믹스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븐타이드가 더 쉽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물론 뭐 이븐타이드를 오래 좀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쉽게 느껴져서 아 다시 좀 가야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아마 제가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보고 이거를 남길지 아니면 정리를 할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 스타일 자체가 안 쓰는 페달을 막 쌓아 놓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가 없으면 보통 좀 정리하는 성격이라 아마 좀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H90이랑 좀 비교하는 리뷰도 한번 해볼까 생각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오면 이제 H90이랑 이 두 가지의 앰프 모델러를 같이 올리게 될지 아니면은 뭐 정리를 하고 풀이 중에 하나를 올리고 뭐 뭐 H90이랑 TC 이제 E90을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이제 페달 막 셋업할 때 막 샀다가 이제 하고 처음에는 이제 중고 페달 어렸을 때는 이제 중고 페달을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무조건 싸게 사야 되고 나중에 팔 때도 절대 손해보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그냥 이제 새 걸로 사서 써보다가 그냥 한 5만원 싸게 팔고 그냥 이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이제 중고 거래를 하니까 좀 피곤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새 걸로 사서 한번 써보고 5만원 내고 그만큼의 비용을 지출하고 조금 저렴하게 파는 거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한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 막 미개봉 신품이나 막 한번 써보고 팝니다 막 이런 거 올라오면은 아우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맞나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써보고 팔고 어떤 사람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이거 주문하잖아요 주문하고 이제 오는데 어 다른 게 생겼어 그러니까 받자마자 이게 필요 없으니까 파시는 거죠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개봉 신품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뭐 어떤 다른 분들한테는 또 그게 또 좋은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뭐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또 샀다가 또 보드에 올렸다가 또 보드 세팅을 다 했는데 또 너무 무거워서 다시 팔기도 하고 중간에 계획이 받기도 하고 사실 뭐 누구나 페달보드를 짜시는 분이라면 뭐 거의 누구나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마 테스트를 좀 해보고 이제 영상을 좀 다시 이제 제작을 하려고 해요 어 근데 어 아마 뭐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뭐 충분히 좀 사용할 만큼 좀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어 그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제가 현재 지금 구상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 뭐가 있냐면 어 그 VST 플러그인이죠 그 기타 인플 플러그인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좀 뭐 돈이 없을 때 그리고 집에서 이제 이것저것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플러그인들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받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 어 그런 정보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런게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고급 정보를 제가 조금 한번 풀어보려고 생각 중이니까 예 그때 아마 아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에 걸쳐서 아마 한번에 하면은 거의 한 두 시간 해야 될 것 같고 음 그중에 이제 하나가 UAD에서 나오는 플러그인들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 UAD에서 나온 UAD에서 나온 플러그인이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UAD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는 그런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 페달들의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당연히 좋겠구나 하고 이제 쓰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음 오늘 리뷰하고 좀 인터루드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 뭐 재밌으셨다면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음 또 리뷰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